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가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평화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평통기연은 지난 26일 발표한 평화선언문에서 대한민국 역대 정부와 북한 당국이 남북대결의 세월 속에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6개의 중요한 합의문을 만들어냈다며 6대 합의 비전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실천적인 로드맵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소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평통기연은 북한 지도부에 평화는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이룩할 수 있으므로 평화적인 수단과 방법을 지켜달라며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는 작은 신뢰부터 구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평통기연은 또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분단 해소와 평화통일 과정을 책임있게 선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말씀에 입각해 도덕성과 영성을 회복하고 평화와 사랑, 일치를 만들어내는 머리돌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발전 UK 3 4 8 10 11 11 11 11 11